최근 원주에서 학교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확산세 차단을 위해서 관내 58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원주지역 초중고등학교 58곳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읍면 지역 대부분의 학교는 정상 등교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원주시 보건당국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며 선제적인 조치인 만큼 최소한의 기간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